야! 히니입니다! 고전 명작 타워 디펜스 소요저 타워 이번엔 초각성 난이도 판다를 챙겨 왔는데요 초각이 진짜 어려운데 그만큼 재미가 있네요 초각성 꿀잼 자 그럼! 소요저 타워 출발! 자 이번에 솔타 초각성 바로 팬더로 가볼게요 팬더를 하는 이유가 팬더가 이제 소요저 타워 하는 데 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고수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쿠티컨이라고 해가지고 쿠컨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클리어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쿠티컨을 연습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해서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초반에 10원짜리 지어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홀라베어는 사정거리가 700짜리고 일반 공격 타입입니다 공격이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타입이랑 이런 게 괜찮아서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10원짜리 계속 지어주고요 바쁘네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바빠서 여기다가 30원짜리 이쪽 라인 30원짜리 들어갈 거거든요 30원짜리 지어주고 30원짜리 좀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저 용이죠 용 초각성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타워 빨리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지금 되니까 빨리빨리 지어서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난이도인 초각성을 이런 팬더 같은 거 좀 엄청 성능이 좋은 타워 아닌 거 할 때는 양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보다는 연습을 용으로 하다가 나중에 고수가 되면 양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이랑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방어력 감소이고 있는 거랑 그리고 건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용으로 하면 보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타워는 최대한 미리미리 지을 거 생각해 가지고 칸을 잘 맞춰 주고요 30원짜리 계속 넣어줄게요 이번에 달리는 러너분 쉴롱님입니다 쉴롱님 되게 잘 아시는 분이고 STD 클랜 소저타워 클랜 원이세요 여기 빨리 빨리 잡아 봐야겠다 다른 클레논분들은 뭐 하시지 여기에 딤플림이 불? 오케이 딤플림 되게 고수분이시죠 가운데에다가는 90원짜리를 넣을 건데 30원짜리 있다면 위주로 가긴 갈 거거든요 30원짜리 위주로 지워주고 가운데만 좀 넣는 느낌으로 여기 빈칸 자리는 푸티가 들어갈 자리라서 프로스티라고 슬로우 걸어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들어갈 자리라 미리 빼놨습니다 일단 피 너무 많이 안 단 것들은 커내서 일단 좀 잡아주고요 30원짜리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계속 지워줄게요 요즘에 가운데에 90원짜리 좀 많이 지는 메타라고 하셔가지고 90원짜리 가운데 지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성능은 228 공격력 공격력 차이가 좀 많이 높죠 그리고 얘같은 크리티컬이 있어요 2배 30파운드에서 2배 이 크리티컬이 있는 타워라서 후반 가면 갈수록 좋아요 대부분의 크리티컬 타워들이 후반의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데미지가 2배가 되니까 치명타 덕분에 엄청나게 세죠 30원 들어가고 먼저 30원 위주로 많이 넣을게요 여기도 미리 30원 넣어놔야 되겠다 여기도 30원 넣어주고요 계속 지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안 지운 거 있나? 완성 안 되고 여기 라인에 700짜리 사정거리는 여기 라인에 지으면 위에 공격 가능하거든요 여기 라인에 여기 위에 지나갈 때 공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정으로 700짜리들은 여기에 270원짜리 나중에 좀 지어주면 좋아서 여기다가 지워줄게요 270원짜리 90원짜리 이제 넣어주고요 거의 90원짜리 먼저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돈 좀 벌리니까 90원짜리 먼저 넣는 느낌으로 할게요 크리티컬 진짜 황당적이다 데미지가 들어가면 확 확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냥 989 일단은 90번짜리 아까 전판에 이거 지금 팬더를 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전판에 트롯을 넣어가지고 초각성 이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번엔 잘해가지고 초각성 문이 열린 다음에 저도 클리어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푸티컨 안되면은 잘 안되는 거라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저도 푸티컨으로 영상 제대로 찍는 건 처음이라서 그동안 푸티 위치도 연구하고 알려주신 것도 배워가지고 저도 나름 연구하고 해가지고 푸티 위치 조금 더 깔끔하게 푸르티 슬로우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배워서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슬로우가 끊기지 않고 가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해서 끊기지 않고 가게끔 배치를 해줄 거고 참고로 여기 이거 여기 있는 이 네 번째 칸 있죠 여기까지 지워주면 가운데 공격 가능합니다 딱 여기까지 지워줄 거고 얘는 여기까지 짓고 얘는 그냥 다 넣을 겁니다 끝까지 어차피 뒤에서도 때려야 되니까 먼저 여기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에 꽉꽉 채울게요 71 푸티라 푸티라 한 50, 40라운드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기 해주면 되거든 여기에 아머슬레이어 하나 방어력 감소 하나 들어가고요 방어력 감소 2 왜냐면 제가 후방에 좀 많이 있을 거라서 앞에 전방에서 방어력 감소 들어가게끔 일단은 해준 거죠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력 감소 갖고 있긴 하지만 앞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90원짜리 여기 라인 채우고 30원 계속 계속 지워줍시다 돈 생기는데 계속 파워 지워주는 게 핵심이니까 이게 상성이 디바인이랑 그 다음에 라이트에 약해요 라이트 그래서 디바인이 상성이니까 디바인이 잘 못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반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무장나고 일반이란 말이에요 일반 다음이 라이트에요 그래서 이때가 좀 힘듭니다 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 조금 힘들 수 있는 타이밍이고 컨트롤 좀 해주면 그렇게 해보는데 못 잡진 않아요 샌더 자체 성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못 잡진 않다 일단은 여기서 90번짜리 더 들어가고 여긴 쳐줄게요 얘네 컨트롤 잘 해줘야 됩니다 90번짜리 하나 더 평다 쳐주고요 일단은 위기에 한번 또 넘겼고 건물을 좀 잘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건물이 사실 먼저 공격을 못 하잖아요 워크 특성상 건물이 어그로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게임 특성상 건물을 원래 유닛보단 늦게 치기 때문에 건물하머 타입을 공격을 좀 늦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이 많이 흐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컨트롤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상성상 건물을 잘 잡으니까 좀 편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시프트컨으로 해야지 상성부터 잡게 해놔야겠다 컨트롤 해가지고 먼저 잡게 해주고 이쪽 라인에 먼저 지으면서 암어슬레어나 이런 것만 좀 어떻게 해줍시다 시프트컨 해가지고 미리미리 공격하게끔 해놓을게요 또 일단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 얘 잘 안 잡힐 거거든요 블루드래곤 조금 위험하니까 일단 270원짜리 들어가고요 컨트롤 좀 해주고 당연히 컨트롤 좀 해주고 또 여기도 84 일단은 암어슬레이어 하나 들어가야겠는데 암어슬레이어 뒤에도 하나 넣어 줍시다 뒤에 하나 넣어주고요 이제 암어슬레이어 40랑 좀 넘어갔을 때 이제 암어슬레이어를 좀 넣어주면 좋은데 암어슬레이어 일단 뒤에 있는 거 먼저 쳐줘야 돼요 지금 270원짜리 해서 뒤에서 딱 컷 되려나? 묶어가지고 컨해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컨 좀 신경 쓸게요 오케이 빡빡하긴 빡빡합니다 이게 조각 달리는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드기 힘드네 일단 여기도 푸티 하나만 넣어주시다 안푸티 위연라인 애들만 글로 걸러주게끔 해주는 거죠 안푸티 일단 하나 넣고 푸티 하나 넣을 때마다 부대지형 해줄게요 신경 쓰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 30원짜리 더 지워주고요 여기서 요거 지나갈 때 아래 거 쳐주고 여기 양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나? 여기다 들어가야 돼 이번에 플라잉 머신 다음에 나는냥이거든요 나는냥 타이밍이 되게 어렵습니다 나는냥 그래서 미리 지금 한번 돌려주신 거예요 돌려줬다는 게 뭐냐면 조금 천천히 이거를 나는냥 전 몬스터를 조금 늦게 잡아줬다 그래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라인 클리어 된 다음에 나는냥을 들어가죠 상성이어도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잡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꺼내주신 모습이었고 시프트로 먼저 잡게 해놓고 뒤에부터 천천히 푸틸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푸틸이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하나 넣으면서 또 하나 푸티 준비해 줍시다 2번 부대 지정 해놓고요 여기 라인에 먼저 푸티 하나 넣을게요 여기 있는 건 부대 정 안해도 돼 89 270원짜리 든든하죠? 데미지 세기때문에 아래 흐른 거는 얘네들로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고 건물 아머, 영웅, 디바인 세세 나올 때 되겠구나 이러면 270원짜리 더 들어가고 오케이 우리 집인가 이제는 돈 엄청 빨리 벌리겠네요 50라운드 여기 우리 집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 엄청 벌리거든요 270원 계속 잘 넣어줄게요 270원 27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입구에 푸티를 일부러 안 넣었는데 슬슬 입구 푸티도 생각해봐야겠다 그치 디바인 컨트롤 집중 앞에서 좀 쳐놔야 뒤에 편하거든요 컨트롤 해주고 시프트 컨 해놔서 애들 잡을 수 있게 해놓고 으흠 270원짜리 더 컨트롤 해놓고요 뒤에서 알아서 잡혀 그럼 여기서 이제 푸티 여기 하나만 넣어주면은 뒤에 알아서 잡히고 미리 암어 슬레이 하나 들어가고요 됐어요 라이트인가 용 일단 얘네부터 컨트롤을 잡아줘야겠다 흠흠흠 빡빡하네요 조금 네 너무 힘들면 뒤에다가 지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270원이나 그런거 좀 넣어줘도 괜찮아요 피 너무 안단거 먼저 쳐줄게요 여기 슬로 하나 들어가 있는거라 알아서 잡을거야 그렇지 270원 더 넣어주고 쳐주고 오는거 하나씩 잡아주고요 502 500 270원짜리 270원짜리 오케이 좋아 잘 되고 있어 여기까지 좀 긴장됐지만 잘 왔습니다 어허허허허허허 아이고 좀 힘들긴 힘들다 근데 270원 들어가고 티컨 해야되니까 묶어놓고 뒤에다가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여기랑 하나 넣고 여기 지나갈때 하나 여기 지나갈때 하나 흠흠 여기다가도 티 들어가고 이쁘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짜라고 하거든요 어어로 되어있잖아요 어짜 어짜에 270원짜리 좀 많이 넣어주면은 와서 넣어주고 우선은 90원짜리 마무리 이번 해놓고 점사 좀 해놓고 해야 돼 디바인이라 잘 안잡혔죠? 부대 지정해서 시프트로 예약 공격 뒤에서 잡힐거고 기무장 뒤에서 컨트롤만 좀 해주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약 걸어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810원짜리 뒤에 하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810원짜리 이거 들어가면 이제 편해요 810원짜리 들어가지고 1852 데미지 사정으로 700 똑같구요 컨트롤을 해주고 티컨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해주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간 다음에 촘촘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부대 지정이 4번 여기가 일단 5번 5번 2번에서 부대 지정이 일단은 다 해놓고 여기가 4번 지금 부대 지정 해놔 이따가 푸티컨 잘 할 수 있습니다 2번이고 여기에다가 입구에다가 푸티 마무리 뒤에 810원짜리 2개 들어가야겠는데 어 저거 흘리면 안 되는데 너무 푸티컨 저거 하는 거 집중했네 어 될려나 컨트롤러 저거 아 얘 피 너무 많은데 한마리 흘리겠다 한마리 흘린 거는 근데 나중에 피 차요 나중에 피 차요 괜찮습니다 라이프 차니까 됐어 푸티컨 세팅을 다 했지 2번 여기서 3번 빼놓고 앞에 거 두 개만 뺍니다 2번 3번 뒤에 여기고 4번이고 여기 5번 오케이 그러면은 다 됐고요 여기다가 푸티 들어가면서 마무리 좀 해주면 될 거 같아요 푸티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 라인에 슬로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하나 오고 여기 하나 오고 810원짜리 들어가고요 뒤에다가 지스입니다 이제 후방으로 가야 돼요 푸티컨이 뭐냐면은 슬로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슬로우를 조절해 주는 거 후방에도 여기도 하나 넣고 그래서 이렇게 몬트 나왔을 때 슬로우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앞에 거 멈춰서 고치기 하고 뒤에 거 이제 슬슬 잡아줘가지고 뒤에 또 프리패스 보낸 다음에 여기 4번 왔을 때 또 슬로우 눌러 스톱 멈춰가지고 애들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보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요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요거 연습을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애들 라인을 일자로 해가지고 완전히 먼저 보내서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싸우는 그림을 애들이 완전 일자로 이렇게 간격을 좀 벌리면서 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나중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꼭 해주는 게 필수였는데 제가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괜찮아졌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애들 보내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약간 조금 잘 안 되긴 했는데 일단은 초각성이 문이 열렸습니다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빨리 열심히 810원짜리 넣으면서 푸티컨 여기도 신경 써주고 애들이 너무 안 뭉치게끔 해주고 아 손이 너무 꼬이네요 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꼬여 집중 집중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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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간격을 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격을 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묶으면서 슬로우 안 걸리게끔만 해야 되거든 아 조금 못했다 이번에 푸티컨 먼저 애들 보내자 프리패스 하게 하자 이정도 너무 뭉쳐있네요 뒤에 있는데 너무 뭉쳐있는데 먼저 얘네 보내고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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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흘렀다고? 헐 아니 씨 너무 못했는데 뒤에 저기 그냥 푸티컨 하느라 뒤에 배치를 아 저기를 못했구나 아 씨 푸티컨 하라 저걸 가장 중요한 걸 못했네 컨트롤을 하나도 못했네 라이프차긴 차요 라이프차긴 차는데 이거 이러면 되나? 일단은 슬로우 들어가고 암호 슬레이어 들어가고 일단 집중하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푸티 여기 푸티 들어가고 잡으면 돼 이제부터 잡으면은 저기 되거든요 여기도 푸티 지금 안 들어가 있어 그치? 푸티 준비해주고 여기도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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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810번짜리 들어가고 집중하여 아니 아니 라이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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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라이프차 3번 보내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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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3번 패스 4번 패스 4번 보내고 4번 보내고 이번에 상성 뒤로 이사도 가야 되거든 이번에 힘들 겁니다 먼저 보내자세 맨 앞에 있는 얘 먼저 보내고 어 이렇게 보내고 얘는 슬로우 걸어주고 요렇게 해야겠다 이사해야 돼요 이사 앞에 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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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라이프 어차피 찬 거니까 집중해서 810원 짜리 계속 넣으면 되고 이거 상성 스킨을 안 잡아야 되거든 810원 짜리 일단 하고 스킨은 일단 이쁘게 들어갔는데 홀려 나올지 모르겠네 애들 푸티컵 못했거든요 또 집중력 흐트러져가지고 일단 다 팔고 이사합니다 여기도 팔아요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 810원 짜리 여기로 들어가야지 컨트롤 피 많은 애 먼저 쳐주면 좋아요 널 뭉쳤다 애들 그치 먼저 일단 쳐주고요 여긴 애들 팔아요 지금 여유가 없어 이만큼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하니까 쟤는 넣어주고 잡고 오케이 와 다 팔아가지고 막았다 일단 미래가 없는데 270원 짜리 앞에서 지어줍니다 다시 이사할 준비해야 돼 이따가 후우 일단 푸티컵 다시 해주고요 애들 슬로우 해주고 3번 4번으로 바꾸고 이거 너무 뭉치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다음 거에는 확실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야 좀 올려야겠다 시야가 너무 낮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이쁘게 퍼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얘 보내고 시야 140으로 가자 얘는 상성리라 어차피 잘 잡으니까 괜찮은데 다음 거부터 진짜 집중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거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는 조금 여태까지 좀 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더 훨씬 깔끔하게 퍼져있네 완전 깔끔하게 와 이렇게 퍼져? 이런 느낌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70원 짜리 지으면서 뒤로 이사갈 준비만 하고요 얘네는 어차피 잡힐 거니 걱정하지 말고 다음 웨이브 111 지금 쳐주시는 거거든요 라운드 정리된다고 그거 대기하고 디컨 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지금 잊지 마실 때죠 3번으로 바꿉니다 그럼 요정도 한 다 6마리 뽑고요 그리고 이쯤 왔을 때 들어왔을 때 4번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앞라인이랑 뒷라인이랑 거리 벌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패스하고 여기 얘네들 올라왔을 때 여기서 5번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주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지금 애들이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요 좀 2마리 먼저 들어가는 거 좋고요 묶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먼저 몇몇 보내고 완전히 지금 거리 간격 보이시네요 요런 간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간격 기본이 이겁니다 기본 간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제일 핵심이고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쁜 간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슬로우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문제 있네 여기에 슬로우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돼 그치? 슬로우 한 번 풀리거든요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살짝 풀리니까 요렇게만 해주면 되겠네 아까 전에 뒤에서 왜 풀리나 했더니 저기가 잘못되어 있네 슬로우는 저도 이렇게 간격이 한 일곱여작한 다음에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제가 푸티컨 할 준비할게요 웨이브 이거 시작하면 바로 푸티컨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차피 얘는 상덩이를 잘 잡아 이정도 넘어갔을 때 3번으로 바꾸고 이정도 묶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정도 왔을 때 4번으로 바꾸고 그래서 5번으로 와서 이제 올라오면은 5번으로 바꾸고 5번으로 바꿔서 얘네들 패스 지금 진짜 이쁘다 4마리 이정도 진짜 깔끔한 거 좋거든요 요렇게 넘겨주고 얘네는 이렇게 슬로우 걸어주면 되겠죠 요거 되게 깔끔하게 잘 된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간다 이제 뒤로 이사갈 준비해야 돼 다음에 상성이거든요 270원 상성이 그새 나올 거니까 그거 좀 잘해줍시다 완전히 이제 요 느낌 이번 건 진짜 좀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 잘해야 돼 이번이 좀 어렵습니다 스킬도 쓰면서? 스킬도 쓰면서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해야 돼요 대기 서워 지어줄 여유는 없을 거 같다 내가 잡겠는데 먼저? 자 제가 거의 다 잡았거든요 일단은 아 이번 영웅이구나 이번이 아니였어 이번이 아니고 다음 해야되네 오케이 3번 바꾸고 왔을 때 이리로 왔을 때 4번으로 바꿔주고 이거 넘어갈 때도 푸티컨 깔끔하게 잘해주는 게 좋겠네 요정도? 넘어갈 때도 아 이게 컨을 찰 때 저기가 좀 잘 안되네 어 근데 요정도면 해도 돼 다음 거만 푸티컨 잘하면은 괜찮으니까 집중해서 하자 일단 270번짜리 좀 더 들어가고 810번짜리도 들어가고 뒤에서 컵만 잘하면 되지 이거 다음 상점이 제일 어려워요 아 여기다 넣어야겠다 여기는 여기도 공격이 가능해서 여기에 넣어줄게요 여기는 여기 지나갈 때 3면이 다 공격 가능한 친구라 여기 자리 좋죠 나중에 이사가 파일러스 이사가도 되고 일단 넣어주고 270원짜리 슬슬 잡히면 이제 나올 겁니다 팬더 파이어 확인 완전히 아까 전에 팔고 다 이사가를 가가지고 템포가 뒤에서 잡는 게 조금 더 늦어요 정상 템포보단 됐고 가보자 갑시다 상성입니다 미리 용 여기 대기하세요 갑시다 갑시다 갑 걸어 주고요 여기서 한번 보내고 아 맞다 디바인 스킬 써야되는데 아시 어렵네 스킬이 다 다 묻혔어 됐어 그러면 됐고 티컨 이쁘게 좀 안 되긴 했는데 아니 뭐하냐 오케이 주중하자 주중하자 얘네 먼저 패스 오케이 뒤로 빨리 이사해야겠다 조금 꼬였으면은 뒤로 빨리 이사하면 되지 일단은 어딨어 용 빨리 와 용 빨리 와야되구요 앞에 있는거 다 팔아주고요 다 쳤으니까 올해 쳤으니까 870번째리 들어가고 여기 있는거도 이제 팔아줄거고 다 팔면서 갑시다 피 많은거 먼저 쳐주면 돼요 상성이 디바인이라 이게 힘들 수 있는데 요것만 잡으면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여기도 빼주고 얘는 아직 공격하니까 두고 돈 안되면은 팔아가지고 810원짜리 여기 피 많은거 먼저 쳐야겠다 얘부터 맨 앞에 있는거부터 먼저 쳐주면 되거든 얘는 팔고 810원짜리 들어가고 거의 다 지금 좀 잘 잡히는 구도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위에서 잡히잖아 이거는 건드릴 건 없고 오케이 일단은 요거 그러면은 깼고 힘들었다 하하하하 일단은 상승 잘 넘어갔어요 다시 푸티컨 집중해야겠죠 마지막 상승입니다 확실히 푸티컨을 계속 해줘야 돼가지고 좀 집중력이 중요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할 줄 알면은 웬만한 타워들을 다 초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푸티컨은 조금 실수 나도 돼 보시면 알겠죠 조금 실수 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엄청 깔끔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가지고 요정도 해서 이렇게 벗으면 되고 뒤에서 알아서 잡힐 거죠 요거 나중에 팔아줘야 되고 앞에 있는 푸티도 팔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확실하게 갈 겁니다 어 애들을 810원짜리 또 찍고 여긴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는 있어야 되고 여기 다 놔놓자 여기 하나 넣어줄게요 꽉 차있어가지고 지을 데가 없어 쿠티즈 지우고 푸티즈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어허허허 아 지우면 돼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810원짜리 하나 더 넣어주고요 피 많은 얘 얘부터 절어줄게요 그러면 앞에 라인 해가지고 뒷라인 조금만 남은 건데 뒷라인만 잘 잡으면 되겠죠 딜라이드 다 잡고 나면은 저거 왜 이렇게 프리패스야 점사해서 잡아주면 앞에 정리만 되면 끝입니다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푸티컨을 해가지고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하면 저도 사실 처음부터 되게 안됐거든요 지금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깨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중요했던 거 앞에 라인이 한 반쯤 왔을 때 반쯤 왔을 때 3번은 부대장 바꿔주면서 딜라인을 먼저 뒤에 슬로우만 다섯 다 여섯 마리 걸러주고 여기 왔을 때 애들 이쯤 왔을 때 여기 다시 4번으로 바꿔줘 여기 여기 쳐주고 여기서 슬로우 안 걸리게 걸리게 해주고 여기 입구에서 먼저 보내줘가지고 먼저 여기로 보내서 미리 딜로스가 최대한 모든 몬스터들이 모든 타워들이 딜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티컨 해서 팬더 클리어 해내요 좋아요 승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